뭐할라고? 네? 버거킹 신제품? 그러니까 뭐? 피넛포터 스테크2, 피넛포터 비프앤치킨 둘다 패치 두개야? 비싸겠네? 배달당가로다가 스테커는 만원, 비프앤치킨은 8,500원 아, 더럽게 비싸네 기지! 버거킹 가격은 손넘은 잠깐참 되는 것 같아 할인할 때 아니면 먹기가 쫙 됐고, 특징이 뭐야? 크리미한 바다의 묵직한 불량 불량이 묵직한 건 뭐야? 응, 그걸 내가 어떻게 중요하냐? 홍보팀이 글쌰하게 있어 보일라고 됐고,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고 먹어봐 아, 그놈이 맨날 아 딛고 오는 거야 넌 그새 까먹었니? 반만 보여드리라고 아, 맞네? 두 개를 한 번에 해 아, 그러네? 반만 맛은 어때? 스테커부터? 단짠단짠에 패티 많아놨고 맛있다 피넛버터는 크리미해? 크리미한 건 모르고 달달하니 줄줄 흘러 불량은 좀 묵직해? 묵직하긴 불량이 다 불어 뒤졌다 비프앤치킨은 어때? 닭패티 재고가 많은가? 그래서 또 사먹어, 안먹어? 할인할때 스테커는 좀 먹었는디 비프앤치킨은? 어우 비프앤치킨 비프앤치킨 비프앤치킨